그러면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에리 프롬의 책을 한 거니까 에리 프롬이 정의한 걸 보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세계와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이웃과 연결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고립되게 고립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성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진짜 좋은 의미에서 현실주의자여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현실주의자라고 에리 프롬 표죠.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산적 활동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계를 변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바꿀 수 있어야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주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능력 세 가지를 갖췄을 때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능력들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졌네요. 완벽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씩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를 생각해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한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재의 이 모순 자본지사의 모순 이런 걸 이해하고 있다. 그럼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교육도 받고 그러면. 제가 요새는 교육을 잘 안 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참가하고 있잖아요. 주말이면 촛불집회에서 나와요. 세상을 변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는 게 그렇게까지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게 셋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군요.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의 능력도 있고 생산적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가 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지고. 네. 사람들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히 개혁을 지지하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프롬이 이제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을 그래서 혁명적 성격이라고. 참 말을 잘 만드셨네요. 혁명성도 멋있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과격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온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분노덩어리. 한마디로 반항자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항과 반항. 이게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지금 다른 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격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한동훈. 윤석열인데? 윤석열. 혁명적 성격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분노덩어리. 이준석. 이준석. 진중권. 이준석.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혁명가. 훌륭한 혁명적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나씩 사랑 대 분노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적 성격을 가진 사람 또는 혁명가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반항아들. 그러니까 제가 제 식으로 얘기하면 방화범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는 총기난사범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노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득한 게. 화예요. 화. 화를 풀기 위해서 촛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익 대 사익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사람은 당연히 공익을 추구해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노를 쏟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지하지 못하죠. 대체로. 자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정신건강이 양호하냐 나쁘냐로도 구분돼요. 사랑의 기초에서 개혁운동이나 변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우수하고. 그런데 분노에 기초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의에 좀 공감해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정신건강이 파괴되죠. 나빠져요. 그런 친구들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나이가 되면 완전히 맛이 갑니다. 변절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런데 나아지지는 않나요? 분노로 시작했다고 해도. 깨우쳐야죠. 자기가 인지를 하면 그러면 나아지는 거고. 노력을 해야죠. 깨우치는 것만으로 는 안 되고. 권력을 노력도 하고. 내가 사랑의 기초에서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이런 짓을 해왔구나. 그게 더 컸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겨우 해결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뉴라이트들 보면 다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 많아요.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밟은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전 운동 역사들을 폄하하고 그런 걸 하는군요. 거의 뭐 그렇죠. 방화범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프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린 시절의 개인사를 정신건강의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에만 이런 비중을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 시절의 개인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프롬도 중요한데 그게 기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 사회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면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뭘 따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린 시절을 보통 심리학에서 보죠. 그래서 유학에 뭐 구강기가 발전 안 해가지고. 애착이 있는 형. 애착까지 얘기해 애착까지. 구강기 얘기하고 허락이 드시고 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관계를 본단 말이죠. 부모가 잘못 키웠어. 결국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정신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 원인으로. 부모는요? 지금 부모까지 간 거예요. 겨우. 그전까지는 거의 유전이라 그랬어요. 타고난 거다 저 새끼가. 네 잘못이야. 거의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점점 심리학적인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부모까지는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링도 보면 맨날 범죄 드라마 보면 부모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살아왔던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공포영화도 보면 서사가 나와요 항상. 악당이 되는 서사. 예를 들어 살인마 연세살인마 보면 어릴 때 엄마한테 가둬서 자라는 장면 이런 게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래 어릴 때 저렇게 학대를 받고 자랐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원인은 다 이제 부모가 잘못한 거로 가는데 그러면 진짜 원인이 부모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할머니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당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실화야 실화. 어떤 사람이 진짜로 가서 상담을 열심히 받았는데 자기 부모가 상처를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상담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그때 그 상담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 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증정. 그러니까요. 당군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당군 할아버지가 처음에 양육을 잘못해서 오늘 한국이 이 모양 이 꼬리 됐다. 그럼 웃지 못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모순이 빠지게 되네요. 이게 뭘 안 보냐. 사회를 안 봐요.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떤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개인 단위로만 올라가는 거죠. 따지고. 부모들을 망쳐서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사회예요. 사회.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거고. 에리 프롬이 강조한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지 않다 가 아니라 어린 시절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상처를 좀 받아 쳐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가 아주 건강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요.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좋은 선생님 어른들 영향받고 병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죠. 집에 가서 오히려 부모님 혼내죠. 당신들 나 잘못 사랑했어. 발성해.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도 학교 가서 왕따당하고 입시에 치고 경쟁에 치고 이러면 정신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한두 가지의 어린 시절의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맛이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사회. 사회 시스템이 건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뭐냐 하면 집에서 상처받은 것을 악화시키는 사회예요. 더 한층 더. 그러니까. 더 고립되죠. 따지고 보면 다 집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모두 악화되니까 시작점을 찾아보면 집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부모 잘못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부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회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얘기를 물어보고 그런 힘듦을 겪었구나 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아지는 거죠.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장발장 보세요. 약간 침집하게 대답하시는데? 약간 침집 됐는데? 약간 동의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러시고. 항변이 있으면 하나 하십시오. 에릭 크롬은 충분히 얘기하세요. 저는 어쨌든 개인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쉽지 않았다. 이렇게 주변 사회와의 역동은 충분히 보기는 보죠. 어쨌든 저는 이제 주 이론 제가 상담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은 어쨌든 어린 시절 3세 미만의 대상관계 엄마 아빠와 혹은 주 양육자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꼭 탐색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근데 잘 기억 못하죠. 그것이 설사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살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도 보면은 어떤 교수가 나와요. 의대 교수가. 근데 이 상담사랑 한 10년, 아니 저기 환자랑 10년을 같이 지냈나 봐요. 그래서 오래된 내 환자다. 근데 환자가 병동을 이제 이전을 해요. 딴 데로. 하는데 막 이제 인사를 해. 근데 저는 그게 거기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이거를 그럼 상담원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럼 왜 안 나아졌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뭐랄까 미안함이 별로 없어 보이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죽지 않게 잘 붙잡아 놓는 그런 목적 정도였을까? 그 의사들의 목표는 그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질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덕 결국에는 스포이도 돼요 선생님? 아 저 어차피 뭐 안 맞지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다가 좀 나아져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며칠 못 지내고 자살을 해버려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도 드라마도 그것 때문에 흐름을 쭉 가는데. 저도 그런 걸 겪은 경우가 많아요. 젊은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은 어지간히 다르고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요. 이때쯤 얘가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좋은 공동체에서. 그러면 다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없어요. 좋은 공동체.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딜 가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 나름대로는 또 이제 힘 받았잖아요. 상담받아서. 막 알아본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또 상처받고 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놔도 결국에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좋은 환경을 접해야 이게 악화가 안 되고 좋아질 텐데 또 악화돼 버리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금방 무너져요. 자괴감도 크게 느끼고 경쟁심도 막 느끼고. 그 안에서.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질투도 하고. 그런 감정들도 해결을 하고. 사회도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인간 개인이 나아지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우리 두 분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르게 두 분을 다 모시는 겁니다. 사회전문가. 네 제가. 우리 상담전문가로. 진짜 상담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제 다 내 남자 얘기니까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봐요.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컸는데 자기 살 길을 진짜 어떻게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애들이 자기 살 길을 그렇게 개척하는지.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너는 낙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어쨌든 그걸 뚫고 자기를 예뻐해 주는 걸 알아보는 데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이랬지 라기보다는 이랬지만 너가 이렇게 여기를 헤쳐서 왔지 여기를 더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힘을 좀 깨우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상담사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따뜻해졌네요. 대놓고 따뜻했나요? 대놓고 따뜻한 상담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할 자유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람은 선을 선택한다고 에리프롬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에리프롬이. 에리프롬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선이다. 네. 성선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먼 옛날부터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삶을 살아왔어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악을 선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병든 사회에 압력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왜 사람들이 악을 선택할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10년 지기 동료 형사예요. 그럼 얼마 친하겠어요. 그런데 형사한테 뒤에서 칼 푹 찌르더라고요. 그 10년 지기 동료가. 그래서 아니 네가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시고 호수 걷고 누워있어. 뭐 때문에 이런 악을 선택한 거죠? 엄마를. 생존. 제가 표현한 식으로 하면 고립적 생존불안.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생존 문제예요. 물건 팔 때 왜 속이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이유는 안 그러면 굶어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사회적 압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존불안 존중불안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유고 에리 프롬이 얘기한 두 번째는 정신병입니다. 특정 정신병이 너무 심각해지면 선을 선택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권위주의자 합격자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 사이코패스가 너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하면 선을 선택하기 힘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정신병이 너무 심각해졌을 때도 선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정신병이 모두 악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울증이 무슨 악이겠어요. 하지만 악은 모두 정신병을 기본으로 한다.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건강하면서 악을 실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다 성악선을 믿잖아요. 원래 인간의 이기적이고요. 세상이 너무 못돼 먹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기본은 어떤 생존 불안하지 않거나 존중이 불안하지 않으면 기본은 다 선을 택하겠는다. 이걸 믿냐 안 믿냐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는데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큰 영향을 주죠. 결국에는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되니까 끝까지 믿어야 가잖아요. 네. 하루동안에만 이렇게 충돌해 있어도. 그렇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착해질 거야. 되게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다 그만두거든요. 네. 아 이거 쟤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런 경우 진짜. 너무 흉내는 거 아니지 생각나서. 이거 생각나서 흉내는 거야 흉내. 진짜 흉내는 아니어서. 어쨌든 그런 감정 싸움으로 쟤는 안 바뀐다. 쟤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못살이겠다. 이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진짜 그 보정관념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나온 속담 아닙니까? 아닌가? 그런가요? 뭐 언제가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상품혁명도 이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산업혁명 이후에요. 하여튼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버려라. 그게 막 떠오르지. 계속 다 안타까운 거라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h-u-n-g-n-a-m-i-0-0-0-0-gmail.com이고요. 위에 로고가 이쪽 로고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딱 캡처하셔서 바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